안녕하세요. 김선생 한국의 환경영상 김옥장입니다. 오늘은 여기 반포대기에 나와있습니다. 반포대기에 새빛공원, 새빛섬에 나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한동안 안정이 되는듯 하다가 얼마전 태원클럽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집중적인 원점으로 들어간 그런 느낌을 받는 상황입니다. 오늘 거리는 못가고 이제 공원에서 한 번 도망가고 가겠습니다. 새빛섬의 풍경물, 새빛섬의 풍경물을 감아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수대목, 새빛섬의 풍경물, 아름다운 풍경물입니다. 재빛섬의 풍경물, paintings, does, ámr文, ÷병섬ierra 올 한 2, 1,000Antoni 님이 지켜보는 일들opa cares? Оч성류가 다져 gaining 복 많이가acia. 여기 있는 곳이 있는데 아 저기? 여기 있어 재밌어 한참 작년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많은 행사가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한참 작년에 한참 작년에 한참 작년에 한참 작년에 한참 작년이 되었습니다. 한참 작년에 한참 작년에 한참 작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탈락 아멘 아멘 여기도 뭐 라운드인 것 같은데? 안이 배고 풍경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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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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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세비소맥의 메인 빌딩입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세비소맥의 메인 빌딩입니다. 세비소맥의 메인 빌딩입니다. 세비소맥의 메인 빌딩입니다. 세비소맥의 메인 빌딩입니다. 세비소맥의 아름다Remok 세비소맥의 메인 빌딩입니다. 세비소맥의 메인 빌딩입니다. 세비소맥이 impres sankореhã 세비소맥의 메인이 새 entrada 이제는 세계대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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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긴 내다라는게 다 쳐다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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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